한양공학 고등학교를 졸업 안녕하세요 저는 조성진이라고 하고요 2015년도에 한양공학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지금은 농로구청 직원으로 당당히 취직을 해서 사인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공부랑은 조금 관심이 없었어서 중학교 때 선생님께서 한양공학 고등학교를 소개시켜주셨었어요 건축이랑 토목에서 되게 뚜렷하게 명성이 좋은 학교다 그때 당시 만들기를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건축에 관심이 있어서 잘한다는 소문이 자자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여기는 하나에만 집중하지는 않았고 현대건축하고 나무를 통해서 짓는 양옥 또는 산업 관련된 현대와 옛것을 아우러서 많이 가르쳐주셨던 것 같아요 보통 건설사 쪽 아니면 저처럼 공무원을 취업하는 친구들이 또 한 대 있었고 거의 이제 전공 따라서 많이 취업을 하셨던 것 같아요 건설업체 쪽이나 아니면 시설관리 쪽 저를 빗대서 얘기를 하면 굉장히 이바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말이 고등학교지 그 배우는 수업 자체는 나가서 해야 할 업무들이랑 굉장히 매칭이 잘 돼 있거든요 여기서 배우는 업무들이 제가 여기서 배웠던 실무라든지 지식들이 대학생들 못지않게 굉장히 많이 배웠거든요 특히 공무원을 취직해서 제가 건축직 공무원을 하게 되면서 어떤 뭐 도면을 읽는다든지 이 도면을 읽고 어떤 법을 해석한다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정말 기초된 지식들을 많이 배워서 나갔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됐다는 걸 보니까 충분히 이바지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선생님들의 경험치가 우리 건축과 학교 선생님들이 다들 진짜 유능하셨거든요 모르는 게 없으시고 이 전공 쪽 수업만큼은 정말 잘 가르쳐줬어요 여기를 입학하시려고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또 나중에 대학교를 가게 되면 대학교 교수진을 보듯이 학교를 가게 되면 학교 선생님을 먼저 보고 봐야 되잖아요 그 부분만큼은 좀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됐었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챙겨드는 그 마인드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높이 상용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취업을 하는데도 일조를 많이 했고 특히 우리가 우리 학교가 특성하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특성하고라는 게 목적이 기술 부분에 대해서 배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취업을 좀 더 빨리 빠르게 하기 위한 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선생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취업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되게 자부심을 느끼는 게 여기 와서 배웠던 것들이 밖에 나가서 쓸모없었던 적이 없었고 제가 물론 고졸이지만 밖에 나가서 제가 무치등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여기 와서 배웠던 것들이 나는 한양 공부 나왔다 그렇지만 고졸이지만 난 이만큼 할 수 있다 여기 와서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인정해주기도 하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잘 나온 것 같다 여기 잘 다닌 것 같다 나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학교가 자랑스럽다는 자부심을 느꼈다면 당연히 건축과도 똑같이 자랑스럽다고 생각을 하죠 그동안에 배웠던 것들이 하나하나 저한테 도움이 됐던 것들 여기 와서 공부해야 하라 공부해야 하라 하는데 진짜 공부를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전공과목 같은 건 내가 나가서 이 업무를 하겠다 했을 때 기초 중에 기초이기 때문에 수업도 되게 탄탄했고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 초석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에서 자랑스럽다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느꼈어요 지금 시작하면 할 수 있어 얼마든지 생각이 있으면 딸 수 있으니까 이거는 뭐 의지의 차이죠 어떤 누가 공부를 못하고 잘하고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차이 지금 시작하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